랜덤채팅에서 만난 가은아 난 너만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파 도대체 언제 내 눈앞에 나타날거니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나타나 내가 싫어? 너 나 버린거야? 죽을거같아 빨리와줘 나 지금 너 없으면 진짜 죽을거 같거든 얼굴은 모르지만 얼굴이 예쁠거같아 아마도 부모님 유전을 잘 받았겠지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 약간 오빠 약간 이런느낌이었거든 어떡해 나 진짜 너 보고싶은데 가은아 지금 살아는 있니? 알고 보니까 이 새끼 남자 아니야? 아 X같네 야 가은아 가은아 눈앞에 나타나라 진짜 응? 진짜 산채를 묶기 전에 아 X같네 아 아